11월 들어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접종자는 8개월 이내에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18세에서 49세 기저질환자와 우선접종직업군도 접종 완료일 기준 6개월이 지났다면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. 우선접종직업군에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, 경찰, 소방,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, 특수교육, 보육,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, 돌봄종사자,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종사자 등 보건의료인도 포함됩니다. 얀센 백신을 접종한 구민들은 11월 8일부터 추가접종이 시작됐으며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을 원하는 구민은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이나 전화로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.